벨라와 인형병원 그동안 잘 지냈어?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임이한테 딱지가 붙었어 어떻게 하노 딱지라니 딱지 라임아 너 쓰레기가 돼서 버려지는 거야 쓰레기 라임아 숨 쉬었어 괜찮아 라임이가 딱딱해져 버렸어 깐서 라임아 숨 쉴 애쩡 어서 와 라임아 어? 쉿 어? 어? 어 아휴 이거 왜 이렇게 안 밟히지 오 마이갓 방금 밟는 거 봤어 빡빡빡 난 쓰레기가 아니야 가족이 날 찾으러 올 거야 기다려야 돼 엥? 왜 기다려? 찾으러 가면 되지 뭐? 가족? 그거 찾을 수 있는 거였어? 정말 찾으러 갈 거야? 그래 가자 모두 같이 갈 거지? 그럼 그럼 캬하 근데 라임아 응 가족이 뭐야? 하이 가족? 우리 빌리는 천둥은 무서워했지 무서워 어? 봉구라! 귀한타! 자 강화 플러스틱이다! 어? 빌리야! 뭐? 빌리? 비, 빌리야! 라임이를 못 알아봤나 봐! 빌리야… 라임아, 정신 차려! 어떡해! 라임이가 딱딱해! 내가 안아줄게! 내도! 라임아, 일어나! 라임아, 제발! 라임이? 라임아! 라임아! 보고 싶었어! 말랑한 건 여전하네!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? 쟤네 봐봐! 엄청 행복해 보인다! 부럽데이! 라임아! 가족은 빛이 되어주는 거구나! 어디선가 언젠가 리뷰가 돼! 라임아! 바다 하늘을 갖고 비실러 이렇게 춤을 춰 꼼꼼 빨라 우린 앞불어간 새하얗게 말아 이렇게 춤을 춰 We are dancing Dancing in the moonlight 불꽃처럼 빙글빙글 아웨야 우웨야 아웨야 아에이 오예